반갑습니다. 열펑키 머만들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에스컬을 할거에요. 에스컬을 하기 위해 했는데 1차적으로 제가 아쿠아프루틴 A를 가지고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음.. 친수성 곱슬이에요. 근데 모발은 건강해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C1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 3펑프를 넣어서 지금부터 전처리 없이 연화를 보기 시작할게요.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C1에다 아쿠아프루틴 A 3펑프를 넣어서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피카에 장점은 전처리가 없어요. 그냥 펌젤을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쿠아프루틴 A 3펑프를 넣어서 그냥 이렇게 도포하시면 돼요.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한번 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예. 어때요? 살짝씩 늘어나죠? 이 로또 만큼의 리치가 생겨야 되는데 한 1.5배 정도까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C1 PH 9.5 짜리에요. 여기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 연화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잘 저어주세요. 이렇게. 건강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 한 펌프씩만 넣었거든요. 손상이 있으면 파워하고 오일을 두 펌프씩 넣으시고요. 건강하면 한 펌프씩만 넣으시면 돼요. 자. 그대로. 자. 다시 한번 그대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주세요. 그러시고 다시 한번 넉넉하게. 네. 이렇게 해서 제가 5분 방치한 후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점점 점점 화면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 하고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인 포폴리. 네.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휠 2번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자. 네. 3번인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크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크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주세요. 네. 윤기나는 거 보이죠? 네. 네.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네.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이렇게 나는 거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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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네.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팝 시작하겠습니다. 어. 리페어 크리닉이라고 해서 폴리 휠 마스크 오일로 해서 저희가 또 한번 리페어 크리닉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헹구고 나온 다음에 자. 피카에 미친년아는 어떻게 아 깊은 년아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저희는 피카는 자. 원장님들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잡고요. 물군 한번 써보게 해주세요. 와우. 엄청 많이 쓰죠? 네. 자. 이렇게 많이 썼어요. 자. 이렇게 하고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수분 건조하시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뿌리 살리기에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잘 살면 결도 예쁘고 웨이브도 예뻐요. 근데 뿌리가 잘 안 살면 결이 안 예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뿌리입니다. 파마에 있어서. 열펌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피카는 저희는 더블로 뿌리 살리기를 해요. 자. 피카 슬라이스 길게. 네. 이렇게 길게 떠주세요. 90도 각도로 들으신 다음에. 자. 13mm를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수분 조절 한번 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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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빼주시면. 팔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피카는 이렇게 봉이 길어요. 길다보니까. 세 파탱으로 나눠서 제가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측 먼저 할 거예요. 우측에서도. 우리 고객님께서는 약간 컬을 좀 탄력있게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세 파탱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좀 루즈하게 한다면 두 파트로 나누시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세 파탱으로 나눠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측에 첫 번째 판넬이에요. 자. 아이롱에 있어서 빗질을 곧게 해주셔야 그것도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22mm에요. 22mm를 자. 이렇게 수분 건조하시고요. 자. 한 바퀴 반.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네. 여기서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네. 천천히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네.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끝이 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갑니다. 끝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러시면. 자. 짜잔. 연예인 덕기예요. 모발이 건강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자. 손을 반 바퀴 이렇게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자. 돌돌돌. 자. 자. 이렇게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 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싹 다려주세요. 또 싹 다려주세요. 곱슬이잖아요. 곱슬일 때 이렇게 다리면서 할 수 있다는 게 피카의 장점이에요. 웨이브를. 네. 굉장히 윤기나게 잘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쭉 펴주세요. 아. 이러면 봉이 길잖아요. 이 열을 이용해서.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입니다. 두 번째 판넬도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시면. 네. 이렇게. 네. 자. 자. 들어갔습니다. 끝이 다 들어가면 덮개화로 활용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둘둘둘. 한 바퀴. 두 바퀴. 싹 다려주시고요. 또 한 번. 한 바퀴. 두 바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펼치세요. 네. 이렇게 펼쳐서. 네. 아이롱이 기니까 그 열을 면적을 이용하는 거겠죠.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세 번째 판넬이에요. 자. 수분 건조 끝까지 해 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자.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네. 조금만 릴렉스하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네. 금방 스피드하게 와인딩이 끝나요. 그러니까. 막 너무 급하게 와인딩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저처럼 이렇게 조금씩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도 어깨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 있죠.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한 바퀴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싹 다려주시고. 여기도 한번 싹 다려주시고. 윤기 많이 올라오죠. 곱슬머리면서 웨이브를 만들 때는.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다리면서 하시면. 깨끗한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님들께서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어요. 그러면. 자. 아이롱의 봉이 길잖아요. 이제 수분이 막 날라가는 게 보이시죠. 요렇게 해서 빨리 건조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탄력 있는 컬도 없고 거칠지가 않아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요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깐! 두번째 판넬입니다. 두번째 판넬 또 한번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번째 판넬 좌측이 두번째 판넬이에요. 자 수고 먼저 하시고요. 조금만 비타고 아이로운하고 일찍 자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 부분 건조가 되고 나면 네 나이닝 하시기 편해요. 자 그래서 다 들어갔죠? 그러면 연기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손잡이를 돌려 반바퀴 또 반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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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돼요? 3바퀴가 됐던 4바퀴가 됐던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먼저 한번 또 덮개 아이로운 활용하시면서 자 이렇게 피카 예쁜 작품 많이 올려주세요. 지금 보시면 연화도 굉장히 쉽고요. 그쵸? 미친연화로 해서 피카의 미친연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자 세번째 판넬이에요. 너무 쉽죠? 피카는 피카 아이롱은 어렵지가 않아요. 누구나 초보자 우리 원자님들 처음 입문하시는 원자님들도 쉽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쑥쑥 올라오죠? 연화가 잘 되면 애쓰지 않으셔도 그냥 쑥쑥 다 올라와요. 자 연예인덮게 덮어주시고요. 덮개 아이롱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이렇게 반바퀴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두바퀴 딱 돌리신 다음에 여기다 한번 다시 한번 반바퀴 두바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착착 네 저는 피카 아이롱 만나셔서 이렇게 보면 아이롱 하기가 굉장히 재밌고 쉽고 빨라서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첫 번째 판넬이에요. 네이프 부분이겠죠? 자 22mm 끝까지 22mm 하고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톡톡톡 하고 잘 튀어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빼주시고요. 빠지는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빼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요? 돌돌돌 자 잡으시고 잡으시고 또 다려주시고 네 자 연예인 덮개하고 이렇게 덮개 아이롱을 가지고 아이롱을 하시면 시퍼볼 확률이 없어요. 그냥 다 누구나 루즈하게 잘 예쁘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두 번째 판넬이에요. 두 번째 판넬 자 수분 건조 이렇게 살짝 해주시고요. 자 원장님도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내가 세 바퀴 돌릴 거야. 네 바퀴 돌릴 거야. 두 바퀴 반 할 거야. 해서 이렇게 해서 길게 잡고 하시면 네 이게 걸리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냥 편안하게 원장이 한 바퀴 반 정도 해서 이렇게 여기서 먼저 하세요. 그러고 나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뭐 두 바퀴 반 세 바퀴 반 뭐 네 바퀴 마음대로 편안하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반 정도 해서 이렇게 해서 와인딩이 끝나면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연애인 덮개를 이렇게 딱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자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딱 잡으시고 반바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때요? 지금 두 바퀴 반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걸리는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원장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웨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애인 덮개 덮개 아이롱 많이 많이 활용해 보세요. 네 자 두 번째 판넬 자 이렇게 두 바퀴 다 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서 봉이 기니까 빨리 또 열을 날려보내야 되겠죠? 수분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세 번째 판넬이에요. 세 번째 판넬 수분 건조하시고요. 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있을 때 자 여기서 한 뜸 정도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네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네 기다리면 끝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톡톡톡 퇴어 올라오면서 가볍게 원자인들이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덮개 아이롱 활용하셔가지고요. 자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쪄 주시는 거겠죠? 잡으신 다음에 자 이 손잡이를 반 바퀴 이렇게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여기다 한번 다릴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또 다려주시고 또 다려주시고 잡으실까요? 한 바퀴 두 바퀴 너무 재밌죠?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윤기도 쫙쫙 올라오고 네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나머지 열을 빨리 수분이 날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피카에 봉이 기니까 이 열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건조되게 안 그러면 거칠어져요.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가 된다면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판넬은 수분 건조 때문에 제가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분사하신 다음에 수분 조절은 우리 폴리로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컬력도 이렇게 탄력 있게 나오고 단백질이니까요. 수분 단백질이라 자 이렇게 안전하겠죠? 수분 조절하셔도 자 이 상태에서 빗을 딱 아이롱하게 붙여주세요. 자 마지막이니 간뜸 수분이 건조될 때가 조금만 릴렉스한 마음으로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자 이제 돌리시면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와요. 네 자 끝이 여기는 제가 디스커넥션으로 쳐놔서 끝이 이렇게 끝머리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층이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자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직까지 여기 있죠? 끝이 자 이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연애인더께 딱 맞물려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반바퀴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네 자 두 번 돌리고 또 두 번 돌리고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돌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여섯 개 백파트에 하나 둘 셋 넷 해서 열 개죠. 앞개 열한 개 해서 열한 개 네 이번에도 또 한 번 해볼게요. 자 한 바퀴 반 방향성이에요. 요번엔 한 바퀴가 아니라 자 요 정도 요기 리치가 여기 있죠? 여기서 요렇게 돌리시면 자 한 바퀴죠? 요기가 근데 글러브를 열고 얘를 다시 한 번 넣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주세요. 그러면 한 바퀴 반 그러면 아까 한 바퀴 반 한 바퀴 반 어떻게 되나요? 네 더블로 에스컬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하면 뜸을 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원장님 또 타시업하고 저희가 경쟁력 있겠죠? 한 바퀴 반 방향성이에요. 자 보이시나요? 네 더블로 더블로 에스컬이 생겼죠? 요기 또 요기 네 자 좌측 한 번 또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입니다. 좌측 요기 리치 있죠? 여기서 한 바퀴인데 자 이렇게 해서 덮지 마시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한 바퀴 반이 들어갔죠? 자 요 상태에서 살짝 당겨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뜸을 주세요. 마지막이니까 텐션도 주시고 네 자 요렇게 하면 더블이 이렇게 에스컬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요렇게 네 예쁘죠? 탄력 있게 네 네 요렇게 네 이제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또 우리 리페어 크린이라 그래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크리닉까지 다 했어요. 어때요? 컬 굉장히 많이 잘 나왔죠? 예 또 뿌리도 많이 살았고요. 예쁘게 건조하고 다시 한번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풀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컬이 걸렸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 예쁘죠? 고객님 밤늦도록 고생하셨는데요. 자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